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정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녹화 당일 비가 좀 주룩주룩 내렸어요. 날씨도 본격적으로 정말 추워지는 아 좀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릴 때는 따뜻한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커서 윗지방으로 올라서 살다 보니까 확실히 겨울이 좀 빨리 와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좀 도시가스라던가 이런 것과는 고리가 멀기 때문에 항상 LPG 가스통을 미리미리 들여놔야 하고 또 그 외에 석유라던가 이런 것도 좀 미리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해서 겨울이 좀 실감이 납니다. 아까도 추워서요. 제가 제 방에는 따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돌리는 난로가 있어요. 그걸 잠깐 틀었는데 추워지면 굉장히 많이 추워져요. 그래서 항상 양말도 신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집에서 군복을 착용하거든요. 예,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적인 감각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미용실 안 간지도 꽤 됐고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 질끈 묶어 다니고 편합니다. 눈치 안 보고 사는 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도시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을 주시는데 도시 생활은 저는 진짜 지긋지긋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기해년의 의뢰월이죠? 네, 지금 딱 일주일 이제 지났네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해월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기해년이죠?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임수로 물론 가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는 이 단계를 졸업을 했습니다. 모토 7일 단계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목의 단계로 잠깐 들어왔어요. 간목의 영향권이야? 코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간목이 기해년의 중반기에 꿈틀꿈틀 했었고 이제 저희는 딱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임수로 영향권이 바뀌게 되죠. 네, 근데 이 사주라는 거는요. 자연의 흐름을 보는 것인데,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것인데 제가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처럼 착착착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오해입니다. 이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찬물과 더운물을 섞었을 때 탁 하고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모션으로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창간의 글자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시간은 당연히 있고 이렇게 금요하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내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몸에서는 팔다리 쪽일 거예요. 팔다리 쪽이고 여기가 가장 멀죠. 연월일시니까. 정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목이잖아요. 음량이 같죠. 그렇죠. 편인이 되죠. 그리고 토는 뭡니까? 얘는 식신이 됩니다. 자, 해수는 어떻습니까? 관이 되지요. 그게 정관입니다. 그러면 얘는 화네요. 근데 음량이 다르죠. 겁지가 됩니다. 사실 오늘 환경적으로 이 사화가 왔다는 것은요. 사화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애예요.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지지 글자 중 하나입니다. 얘는 사실 불 속에 쇠 뷰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애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정화라고 했어요. 정화 입장에서 보면 해수와 또 사화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네, 태지입니다. 태지, 태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사화는 변화무쌍하다 그랬어요. 엄청 불편한 날입니다. 제왕지입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에너지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기다렸었을 테니 한번 시작을 해보죠. 감옥부터 보겠습니다. 감옥일간 분들은 이분들한테 오늘 어떤 날이 돼요? 그쵸? 상관이죠.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죠. 오늘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병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화가. 상관이 병지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은 본인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고요. 또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파요. 아파서 돌봐줘야 돼요. 감옥 영향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슈가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인 이런 재능 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돌봐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하루가 됩니다. 감옥부터 좀 힘내세요. 이제 을목 볼까요? 을목 분들은 음량이 같으니까 식신이죠.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혹은 과거의 일 혹은 내가 감춰야 하는 사람이 오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대를 감추려고 하게 되는 하루가 되고요. 또 부끄러운 일을 꾸미게 되거나 나와 세상에게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게 되거나 훗날 무척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 날입니다. 을목 분들은 오늘 자종하시고 겸손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도덕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화일간이죠. 병화일간 분들께는 오늘 겁제가 걸럭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순탄하고 걱정이 없는 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병화보니 어머니예요. 가정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가정주부 분이시고 이 운세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형식의 가족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 구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의 그 포지션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각자의 몫을 해내는 문제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숙제도 잘하고 주말인데도 별 애먹이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준 반찬 잘 먹고 또 남편분도 집안일, 집안 청소 오랜만에 잘하고 크게 잔소리할 거 없어요. 이런 날이 아주 좋은 거죠. 문제없는 날이 좋은 거예요. 이제 정화를 한번 볼까요? 정화일관문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랐죠. 정화 입장에서 정사일입니다. 비견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고집을 부를 수 있어요.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가 마음 상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나 태도 때문에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또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은 아니구나 라고 좀 내려놓으실 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한 발짝 양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화분들은 그냥 양보하세요. 양보하시고 내려놓기. 중요합니다. 내려놓기. 그렇게 마음을 좀 비워놓으시는 게 오늘 편하실 거예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은 정인이 걸럭지에 앉은 날입니다. 마음 먹고 오늘 벼르고 있던 대형 가전제품 냉장고 혹은 건조기. 요즘 건조기 필수죠. 그리고 아니면 늘 고장났던 세탁기 혹은 정말 갖고 싶었던 에어프라이기 그런 것들을 드디어 주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래나 큰 계약권을 맺게 될 수 있는 하루고요. 그래서 큰 돈, 목돈이 오늘 나갈 수가 있어요. 무토 분들은. 지르는 날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일관 분들은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미 정해져 있던 약속이라던가 계약권, 구매권 때문에 내가 억지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끌려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행복한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마음 편한 구매도 아니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대인관계에서 오늘 기토분들이 눈치밥을 좀 드실 수 있어요. 눈치 볼 수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기토분들 당당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검을 볼까요? 경검분들 오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정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 경검분들이 오늘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한 말 또 주변인에게 오늘 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함부로 대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 경검을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섭섭해. 이러면서 등을 돌리거나 구설수가 돌 수 있어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검분들은 이 운세를 제대로 좀 참고를 하신다면 소중한 사람들, 내 사람들 이런 분들 존중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자 이제 신근보겠습니다. 신근분들은 편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생각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카카오톡이나 어떤 메신저 대화 신청이 오거나 또 어떤 전화통화 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오랜만에 안보 물어보겠다고 토요일인데 곧 연말인데 뭐해? 친구는 있어? 아니면 주말인데 영화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청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화통화 왜요?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 수 있기 때문에 또 신경질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신근분들이. 주변에 신근분들이 계신 분들은 좀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관찰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 신경질 부를 수 있어요. 신근분들.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제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15일 밤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야 할 월급이 있어요. 이 수입이 갑자기 안 들어온 거예요. 10월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죠. 보통. 은행 기준일로 해서. 들어와야 할 수입이 안 들어와서 금요일 밤에 되게 우울해서 그래서 토요일도 우울할 수 있죠. 수입이 끊기고 생계에 타격을 받으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평탄하지 못하고 잠수 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끊어버리거나 잠수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수분들 좀 챙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한동안 계속 우울한 운세만 올라왔다가 제가 딱 어제인가 그저께 부터인가 이제 좀 희망적인 운세가 올랐는데 피드백이 굉장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편제가 퇴지에 앉은 날이에요. 개수분들은요. 편제가 퇴지에 앉았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일자리 소식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구하는 상황이었거나 이제 또 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이력서를 냈던 회사에서 새벽이나 밤에 메일이 들어왔는 거예요. 혹은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금전적인 도움 또는 일자리 도움 일자리에 대한 기다려던 소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미래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겨울인데 모두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또 저는 일요일 운세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